1, 2, 3, 4, 5, 6, 7, 8 1, 2, 3, 4, 7, 1, 1, 2, 3, 4, 5, 6, 7, 8 시작 1, 2, 3, 4, 5, 6, 8,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7, 8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2, 4, 5, 6, 7, 8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 4, 5, 6, 7, 8 여기에서 모으고 왼발 앞에 놓고 1, 2, 3, 6, 4, 5, 6, 6, 7, 8 다 끝나요. 그 다음에 3초 전 왼바지로 왼바지 여기서 1, 콜드, 2카운트에요. 그 다음에 오른발도 라, 에 그래서 오른발로 키포 체인지 하고 오른발대로 키포 체인지 한 다음에 뒤에다가 약간 퀵크 한다는 느낌으로 훅 하면서 찍어요. 그래서 그대로 2분의 1타. 6시간이야. 5, 6, 7,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사이드 제자리 킹 모으고, 시작! 사이드 제자리 킹 모으고, 왼발 사이드 제자리 모으고,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시작!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오른발 앞으로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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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백호 스텝. 그러니까 그냥, 하나, 둘, 셋, 시작!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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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시작!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프, 식, 세, 넷, 넷. 그리고 이제 전 연결 시작!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프, 앤 쓰리 앤 쓰리 앤, 셋, 넷. 원, 투, 쓰리, 포, 파이프, 앤 쓰리, 삼, 넷.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프, 식, 세, 넷, 넷. 그 다음에 왼쪽은 4분의 1턴 왼발, 세션 통은 4분의 1턴 또 오른발 터치, 터치 했고 터치 한발 그대로 놓으면서 놓을 때 또 4분의 1턴, 그 다음에 왼발 4분의 1턴 다른 때, 여기까지 앵커 끝났어요. 앵커 끝났죠. 그러면 왼발 4분의 1턴 놓고 사이드 놓고 오른발 터치, 그 다음에 터치 한발 놓으면서 4분의 1턴 또 왼발 4분의 1턴 그 다음에 오른발로 세일러 코스닥, 빨리 끝나요. 앵커 끝났어, 앵커 끝났어. 그러면 왼발 4분의 1턴 터치 놓고 아홉시 뭐냐, 세일러 코스닥, 1, 2, 3, 4, 5, 6, 8, 7, 8, 8, 8, 8, 8, 8, 8, 9, 8, 9, 9, 9, 10, 10, 11, 12, 12, 13, 13, 14, 14, 14, 15, 15, 16, 16, 17, 18, 18, 18, 19, 19, 19, 19, 19, 20, 20, 20, 21, 20, 21, 21, 21, 22, 21, 22,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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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한 번 더. 어디서 리스타칭이냐면 1, 2, 3, 4, 5, 6, 7, 8 하면서 다시 리스타트야 모든 리스타트가 다 이렇게 26카운트 끝나고 시작해요